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산업대전망 키움 슈퍼위크 오늘은 기계방산업종 담당하시는 이한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방산항공우주 커버하는 범위가 뭔가 기분 탓인가? 점점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이 아니라 맞습니다. 아니 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당근을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력기기업종, 방산업종, 그리고 건설기기업종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력기기업종입니다. 사실 전력기기업종이 원래는 되게 가치주 영역 되게 전통적인? 잘 안 건드리는 그런 영역이었다가 맞습니다. 네. 한 작년? 올해부터 뭔가 되게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일이 좀 늘어나신 것 같은데 수출이 확실히 좀 좋아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전력기기 쪽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에 대한 이런 변압기, 전력기기 쪽 수요가 여전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 내년에도 지금 수요가 탄탄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전망은 좀 밝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8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단 전력기기 3사 부문별의 수주 잔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이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변압기 쪽에 북미 쪽 수요가 워낙 좀 강한데 공급이 지금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조금 부족하고 원재료에 대한 이런 소싱도 이제 내년, 내후년도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지금 변압기를 좀 빠르게 확보하고자 지금 수주를 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정도까지 납품 스케줄에 대한 수주 잔고가 좀 확보되어 있고 27년, 더 장기적으로 30년까지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이제 북미 쪽의 수요가 그만큼 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수요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 교체 수요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규 수요도 계속 발생하나요? 맞습니다. 신규 수요, 교체 수요 한 절반씩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작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 요새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아진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아무래도 주 전력이 소비되는 지역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어지는 지역이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소비 지역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특히 대형 변압기에 대한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북미 쪽의 이런 노후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북미 쪽 노후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페이지를 봐주시면 보통 변압기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의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50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설치된 변압기 중에 70%가 좀 거의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신규 수요랑 교체 수요 모두 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북미 쪽의 변압기 쪽 호황을 좀 이끌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 쪽에서는 또 정책적으로 지금 인프라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통해서 지금 보조금 아니면 보조금 내지 이런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역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강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로 인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해상풍력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이게 우리 정말 전기를 써야 되는 곳이랑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가 많이 중간중간 필요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마침 또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3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김에 그냥 쭉 한번 다 같이 대대적으로 바꾸자. 네. 뭔가 이런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30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크게 걱정 없이 내년까지는 일단 전력기기 관련해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멘텀들이 최근까지의 주가를 끌어올린 어쨌든 배경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에 조금 더 알파를 덧붙이자면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더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알파라고 이제 좀 덧붙이자면 이 이제 18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기존에 이제 저희 변압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도 좀 많이 수출을 했었지만 기존에는 중동 쪽으로도 굉장히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출이 좀 활발했었고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옴 시티 프로젝트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중동 쪽의 유가도 좀 견조한 흐름이고 그래서 이런 중동 내 신재산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도 좀 계속되고 있어서 중동 내에서도 좀 전력기기 수요가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전력기기 업체들 보면 이제 사우디 쪽으로 굉장히 수주 계약이 좀 활발하게 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동 쪽 매출이 과거에 거의 이제 1조 원대까지 좀 올라왔던 게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를 봐주시면 뭐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내 이제 인프라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나라들의 나라들 중에서도 이제 유틸리티 쪽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년도에도 이제 이런 기조가 좀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미국이 이제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중동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 전력기기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좋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이고 여기서 더 가려면 플러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 중동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국내 기업들이 중동에도 많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계속 수주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저는 이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력기기 내년에도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몇 년 사이에 좀 받았던 그런 섹터입니다. 약간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겹치면서 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게 오히려 방산주 입장에서는 약간 호재가 되는 듯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방산업으로서 굉장히 강한 나라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한국 주식을 사라 하면서 방산주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게 해외에 계속 어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역시나 해외 수주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수주는 이어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 쪽 관련해서는 이제 26페이지에 업체별로 지금 잠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최근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공시를 했죠. 했고 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호주 쪽으로 레드백 사업 여전히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본 계약 좀 체결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루마니아 건 같은 경우가 내년 1분기까지 기종 선정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집트 미국 쪽 수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로는 중동 쪽에서 수리온 헬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대 루템도 마찬가지로 폴란드랑 루마니아 쪽으로 K2 전차 수출을 좀 추진하고 있고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천궁, 루마니아도 좀 관심을 표하고 있고 미국 쪽 비궁 사업 등 내년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해외 쪽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업체별로 개별적인 수주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는 좀 차별화가 있겠지만 이런 수출 모멘텀을 잘 체크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은 국가들을 이 명단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슬프긴 하네요. 동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쟁을 겪은 그런 지역 쪽에서 확실히 수주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판로가 넓어지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참 이 전쟁이라는 걸 얘기하자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먼저 듭니다. 어찌됐든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전쟁을 계속 겪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방산 투자 자체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수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동유럽 쪽, 중동 쪽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맞는 부분이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를 자니스라는 업체에서 지금 집계를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국방비 지출의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확인되고 있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22년도 때 폴란드의 지출이 워낙 좀 튀면서 약간 좀 조정이 좀 소폭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절대 규모 자체는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태평양도 지금 중국이나 이런 대만 이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대두되는 지역들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이 좀 계속되고 있고 또 국내 방산업체의 측면에서는 28페이지에 최근에 결국 러시아 쪽의 무기가 기존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저가 무기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기 재고가 소진이 많이 된 상황에서 자국에 대한 공급이 좀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글로벌 무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간은 평균 20% 이상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만 해도 10% 언더로 좀 대폭 축소가 됐고 이 부분을 이제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 이렇게 좀 많이 나눠 가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방산 수출에 있어서 국내 방산업체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국가의 국방비 지출도 확대되고 또 주요 경쟁자였던 러시아의 비중도 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좀 기회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좀 강화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서 마이다스의 손님도 사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경쟁력은 있지만 탑티어까지 가기에는 워낙에 좀 넘사벽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이 제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아래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가 갖고 있던 그런 매출분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모멘텀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모멘텀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모멘텀은 항상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워낙 많은 나라고 무기에 대한 소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이런 국방비 지출도 일정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고고도 미사일 유격 체계나 청궁2의 개량 사업 그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그다음에 소형 무장 헬기 LAH라고 하는 소형 무장 헬기 사업까지 앞으로도 이제 대규모 조단위 이상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이 되는 주요 무기 체계들의 이런 체계 개발과 양산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도 이제 간단하게 국내 업체들이 앞으로 좀 추진할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던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국내에서의 개발 사업권들이 앞으로의 수출로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 개발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좀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짜고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에 참여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정부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또 남다른 그런 시선으로 이런 투자도 같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정부도 밀어주는 방산주라는 점에서 국내 모멘텀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업종인데요. 사실 인프라 투자가 한창 뭐 진행된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예전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시장의 주목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때도 이제 북미 쪽으로 굴삭기가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건설기계 쪽의 수요의 두 축은 북미 쪽 시장과 신흥자원국 쪽의 이런 광산 개발 수요에서 촉발된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미 쪽 관련해서는 37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이 좀 강세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북미 쪽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21년도에 통과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출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가 아무래도 좀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기계 수요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 다음으로 이제 38페이지에는 이제 두 번째 축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IRA 법안이나 이제 칩스법 같은 게 이제 이런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들의 이제 미국 내 공장 투자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 내 이제 제조업 건설 지출의 비중이 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중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쇼링 효과에 따라서 이런 건설기계 쪽의 수요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인프라 투자나 이제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이 북미 쪽의 건설기계 수요는 좀 탄탄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북미 쪽이 확실히 오늘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건설기계라든지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인프라 쪽은 북미가 일단 계속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전력기계 얘기할 때도 다른 플러스 알파로 중동을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기계 쪽에서는 어떤 알파가 좀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만한 부분은 이제 유럽 쪽도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가 좀 지속이 되면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선진 시장이 우선 좀 수요가 좀 탄탄한 측면이 있고 그 외로는 이제 41페이지의 수요의 두 축이었던 신흥자원국 쪽에서도 광산 쪽 개발, 2차전지 배터리의 원재료가 앞으로도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 건설기계의 수요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도 이 신흥자원국 쪽을 중심으로 이제 건설기계 수요가 좀 양호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전통적으로 건설기계 쪽에서 가장 큰 포션을 좀 차지했던 시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로는 보고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의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됐고 중국의 이제 신규 부동산에 대한 재고도 어느 정도 아직 계속해서 좀 소진이 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이제 반등이 중국 시장에서의 반등이 좀 나타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건설기계 업종이 사실 뭐 북미 쪽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이런 거를 빼고 보면 경기민감주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국발 그런 모멘텀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섹터에 비하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도 내년에는 그래도 저점 찍고 올해보다는 좀 낫겠죠. 올해보다는 이제 나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모멘텀으로 플러스 알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이 종목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섹터별로 이제 타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력기계 쪽에서는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송전망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형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을 좀 내년도에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그 사이즈가 다르죠? 대형이랑 중소형이랑? 네네. 사이즈나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쪽 매출이 좀 내년에도 확대가 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 모멘텀도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까지 올해 연말 호주 레드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루마니아 건 K9 자주포 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출 모멘텀도 좀 풍부한 상황이라서 실적과 수주 모멘텀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건설 기계 내에서의 탑픽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건설 기계가 수요가 좀 탄탄한 상황인데 수익성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엔진 쪽이 이제 엔진 쪽이 방산 쪽으로도 들어가고 산업용 엔진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엔진 쪽의 수익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대 인프라 코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력기기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리, 그리고 건설기계 쪽에서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탑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꾸만 일이 많아지는 우리 이한결 연구원 항공우주도 언제 또 들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하고 계시죠, 열심히? 아, 네,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맨날 열리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적당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화이팅이고요.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